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에 누구신가요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 보살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2주로 또 번호를 또 받아야 됩니다 저번에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에 개띠랑 내년도 이미 년에 개띠랑 돼지띠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좋아요 뭐가 좋은가요 문수도 들어올 것이고 금전도 들어올 것이고 하여튼 내년에 이미 년에는 개띠하고 돼지띠가 좀 관건이죠 뭐 그 분들이랑 만약에 동업을 생각한다 하시면 같이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좀 심중할걸 아 그정도 그 정도로 좋습니다 네 자 들으셨죠 지금 혹시나 요거 관련되서도 조금 궁금하다 하시면 위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잘 해주실 겁니다 돼지띠랑 개띠 꽉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번에 가장 중요한 990회 991회 로또 번호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번 7번 19번 22번 28번 31번 38번 40번 될 것 같아요 번호의 온기가 쫙쫙 맞아 들어가는데요 될 것 같아요 아니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번호의 온기가 팍팍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번에 좋은 띠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년에 안 좋은 띠 내년에 제일 안 좋은 띠 아 제일 이라고 하면 사실 마음 아프니까 띠를 가지고 있는 어떤 띠일지 모르니까 그냥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좀 안 좋아 하는 그런 거 있으면 뱀 띠 아 지 띠가 좋다고 하지만 썩 좋은 띠가 아니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조금 지 띠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음 별로 안 좋네 알겠습니다 뭐 그 왜 안 좋은지에 대한 거는 또 다음 영상이 오면 그때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